도망쳐! 답둘이 흘러내린다! 꺼져 이 새끼야, 네시스야! 아니 진짜 뭐하냐고! 그걸 니가 왜 잡아가 이 미친년아! 까불지마, 잠잠히 죽어 시발 탑변 봤을 때 다 짤걸! 정말 귀찮게 굿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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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도 족도 안 나오는 게 어딜까요? 굿! 그렇다! 지금이니! 해치웠나? 방금껏 니가 살린거다. 그런거야? 이 벌레같은 놈들이 둘이 나란히 회색하면 보게 만들어주마. 이런 쟨쟈! 도대체 얼마나 키워놓은거야! 박채구 준비나 해, 아까 풀 빼놨으니까 제압골도 먹으면 이 게임 아직 몰라 알겠다 확실한거지 플래시 있잖아 이 새끼야 아님 말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못하면 쳐야지 그냥 얌전히 미드 열어라 감히 신성한 탑에 베인을 들고와 딱 때이년아 오늘 뒤지게 맞아 오 제압골 달달하겠는데 존나게 키워놨군 간다 하니 CS 쳐먹지 말고 시바나몬도 쳐봐 저 도구라 야 라이사이 꼬마이고 군집이 싹 도도 하니 우리 바텀은 뭐하길래 펄쩍 피어올라와 아휴 저 병신새끼 그래봤자 숟가락 곱게 죽어라 이게 진짜 이제 어쩌지 뭘 어떡해 거리우지 않아서 가이팅해야지 오해 씨발 야야야 빼 이 새끼야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친년 탈날비야 저거 어떡하지 그냥 버려 일로와 이 새끼야 헤이 케어해줘 그래 들어와라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지랄은 거기까지나 망나니 받아라 세나의 복수다 통자 크만 어딜 벌레려니 킬 딸 칠라고 나 먹고 싶은데 니가 쳐먹을 건 리폿밖에 없어 아냐 먹으라고 해 바로 템파라서 미드 뛸 테니까 어그로 이지랄하는 거 뭐 죽일 뻔했네 앞구르기 한 번만 더 하면 선글라스 압수다 이 새끼야 좋았어 한 판만 이기면 승급이다 드디어 나도 골드를 갈 수 있는 것인가 전판 같은 트롤 새끼만 안 만나면 어? 어 또 만났다 와우 하얀이 반가워 세나 다치 한 번만 아네 치 Mississippi 대단할 땓 그 그 그